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7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과 엔비디아 HBM 테스트 결과 투자 기회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코스피 날자 이번엔 코스닥 소외 회전율이 6년여 만에 최저 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귀한 서학게임이 보관해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 그리고 드디어 손실 탈출 인도량 감소한 테슬라 주가 금반 등에 대한 의문 그리고 하나 에너지 하나 공개 매수가 3만원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원 가보시면 업종 상위 보시면 건강관리 장비 생명과학 도구 그리고 생물공학이 있었고요 테마 상위 보시면 바이오 시뮬러 코로나19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가 있었죠 오랜만에 보이는 것 같고요 환전고시 환율 보시면 미국 원달러 환율이 1382.5원으로 0.5원이 상승했고요 국제시장 환율 금리 뭐 cd금리 내렸고요 국고채 회사채 내렸고 콜금리만 소폭 올랐네요 유가는 두바이오 wti가 하락을 했고요 금시세는 국제금 국내금 모두 올랐고 원자재는 천연가스 외에는 우리납 옥수수 모두 올랐네요 국내 증시 잠시 보시면 코스피가 2862.23포인트 플러스 1.3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7.49포인트로 0.79% 상승 그리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395.47포인트로 플러스 1.79%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 코스닥은 기관만 매도 개인 외국인 매수 코스피 200은 개인만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 매수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HRB의 코프로, 알테오젠 등등 인기 검색 종목 10가지가요 모두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리고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죠 그리고 삼성전기, 외국인 순매도는 시노펙스, SK하이닉스 등이 보입니다 기관 순매수는 역시 삼성전자가 보이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기도 보이네요 기관 순매도 보시면 APR, 실리콘2가 보이고 HD, 현대중공업도 보입니다 상한가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상한가는 강스텐바이오텍, 상승은 유니테크노, 보압은 경방, 하락은 캐스텍코리아, 거래량 상위는 삼성전자, 트위소프트가 보이고요 고가 대비 급락은 MFM코리아, 메디콕스, 시가총액 상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콜딩스는 상승했고요 반면에 LG에너지 솔루션은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압에 그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회의 증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장 지표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코스피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96%나 상승했죠 종가가 87,1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2.61% 상승, LG에너지 솔루션은 0.42%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무려 3%대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기아 모두 상승했고 금융지주사도 보시면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모두 상승을 했고요 지주사 SK, LG 상승을 했고요 삼성물산은 무려 5.83%나 상승을 했네요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콜딩스도 0.53%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1.59% 상승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맵이 좋다라고 보이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코스피 맵 코스닥 보시면요 보시면 알테오젠이 가장 먼저 보이네요 8.56%, HLB는 13.4%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HLB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상승했고요 에코프로도 상승 반면에 리노공업은 하락했고요 워닝 IPS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3000당 제약도 상승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을 했네요 3.47% 전반적으로 코스닥 맵은 코스피 맵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 HBM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엔비디아 HBM 테스트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대폭 상승을 했죠 한마디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다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요 한국 및 DX 부문 해외 9개 지역 총괄과 DS 부문 해외 5개 지역 총괄 SDC 하만 등 227개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상장일은 1975년 6월 11일 날 상장을 했죠 매출 구성 보시면 DX가 65.7% DS 반두체죠 25.7% SDC OLED 패널 등인데 12% 하만은 5.6% 기타 내부 거래는 마이너스 8.9% 이렇게 해서 매출 구성이 2023년 12월 기준이고요 주요 사업을 보면 스마트폰 제조 시가총액 1위 종합 반도체 시가총액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시가총액 2위 통신장비 시가총액 1위 디스텝 디스플레이 패널이 시가총액 1위 컴퓨터와 주변기기 시가총액 3위 냉방 가전이 시가총액 1위 주방 가전도 시가총액 1위 진짜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 시가총액으로 보면요 그의 사업은 미세먼지 가전도 있고요 자동차 부품도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내역 보면 2023년 배당이 4번 있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한 주당 배당금이 연 1,444원이었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1.66% 연간 배당 성장률은 0.39%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은 보시면 2023년 초에 바닥을 찍고 행보를 하다가 쭉 우상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성장률을 보면 2023년 1분기 삼성유자 영업이익은 6.6조원 직전 분기 대비 133.86% 더 높다는 사실 이번에 발표도 높게 나왔죠 그거는 자세히 조금 이따 저랑 함께 보시죠 보시면 2013년 3월에 더 이렇게 우상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암흑의 시기였죠 삼성유자의 주가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2년 동안 진짜 주구장창 주가가 내려왔죠 가치평가지표 보면 퍼가 지금 30배 정도 되고요 TBR이 1.6배 PSR이 2.2배 정도 됩니다 아래는 삼성유자 월봉차트인데요 보시면 최고점을 2021년 1월 1일 날 찍었었죠 한 주당 96,800원 이 최고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인데 지금 찍고 나서 주구장창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하락을 하다가요 역시나 2023년부터 행보를 좀 했는데 이제 올라가는 시그널을 보였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올라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 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 중에 있죠 물론 이번 달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시 하락해서 은봉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전환될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아마 다음 달까지 이렇게 양봉으로 해서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에 은봉이 껴서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또 조정을 받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양봉으로만 뚫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와서 진짜 염원했던 10만 전자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만 전자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는 이제 주봉 차트 86,000원을 정고점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중요 포인트인데 매수 타점이기도 하죠 이것을 주봉으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돌파했죠 그래서 87,1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거 좋은 시그널이죠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기존에 86,000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1봉 차트 보니까요 좀 당분간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갭이 떴죠 갭이 떠서 이런 대형주는 갭이 뜨면 이 갭을 메꾸고 가거든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을 안 메꾸고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갭을 다시 메꾸고 상승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해줬으면 좋겠네요 갭을 메꾸고요 그러면 또 다른 시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두고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 갭을 메꾸고 돌파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원 기록했죠 전년동기 대비 무려 1452% 증가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매출액 역시 74조원을 달성했고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 8조 3천억원을 2조 1천억원 넘게 상의하며 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이번 실적 상승은 주로 반도체 부문의 호황으로 기인한 거로 분석되고 있고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5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특히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디램과 낸드의 ASP 평균 판매 단가 수익성 개선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해볼 수 있고요 디램은 2분기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3에서 6% 증가했고요 ASP는 13에서 18% 상승했습니다 낸드 역시 ASP가 15에서 20% 올랐고요 특히 인공지능 요즘에 핫이슈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고용량 프리미엄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제품인 이 SSD에 인기가 높아져 낸드 수익성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엔비디아 HM 테스트 발표 이것도 하나의 삼성전자의 화두고 이슈죠 주요 주제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발표가 주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HBM은 고성능 메모리고요 인공지능 AI 칩 등에 사용됩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HBM 테스트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의 HM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HBM 테스트 했는데 성공적이네요 이렇게 결정이 나서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저희에도 공급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결정이 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진짜 엔비디아와 쌍도마차로 많이 올랐죠 진짜 부러울 따름입니다 삼성전자 HBM 시장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현재 HBM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지금 1위인데요 1위 자리를 탈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성공 발표 시 삼성전자 HBM 기술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또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는 향후 삼성전자 HBM 사업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HBM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투자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고요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또한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으로 기반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우리나라의 대표 시가총 1위 기업이죠 최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한 앞으로 발표될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결과는 만약 성공으로 발표시 삼성전자 HBM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역량을 미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개별 기업의 실적과 성장 전망, 경쟁 환경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전 고려 사항도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삼성전자의 실적과 전망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시장 전망 4차 산업 혁명의 초입이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기업의 재무 상태도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투자의 다변화의 중요성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 전략 수립도 한번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갑자기 폭락해서 다시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태가 터져서 폭락할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들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전망 최근 2분기 실적은 괄목하죠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경쟁사들의 동향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여부 등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끊임없이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시장 전망도 보시면 좋을 것인데요 반도체 산업은 세계의 경기 변동에 민감합니다 사이클을 이렇게 타죠 글러블 경기 둔화나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삼성전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했던 게 2021년, 2022년이었죠 따라서 세계의 경제 상황과 반도체 시장 전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 상태도 항상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채 상황이라든가 현금 흐름, 투자 여력 등을 분석하셔서 기업의 재무 건강 상태를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의 경영 상황, 삼성전자의 경영진 실적이라든지 연구 개발 투자라든지 기업 문화 등을 고려하셔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다변화의 중요성도 중요합니다 단일 기업의 모든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항상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외에도 산업 분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또한 장기 투자 전략도 수립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검토해 볼 만해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수준을 고려하셔서요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만약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결과가 성공적으로 발표가 된다면요 삼성전자의 HBM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오늘 내용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삼성전자에게 HBM 공급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기염을 토할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처럼요 이는 삼성전자의 매출과 수익 증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로써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간의 기술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양측 기업 모두 HBM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장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반도체 부문의 호황 ASP 상승으로 인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전망, 재무상태, 경영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투자 다변화 중요성을 인지하시고요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과거의 성과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화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성공 투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항상 지켜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